아... 엄마가 갈게 엄마 봐봐 엄마가 옆으로 봐봐 등장 등장 하영이 마스크 벗어보세요 하영이 마스크 벗어보세요 얼마가 한테만 있는지 먼저 만져볼게 끝났죠 전방에 맞게 는 ת추이 빼면 이렇게 바랍니다 네 네 안해도 되요 하영아 지금은 당 grave도 되요 두번째니까 더 잘할 수 있지? 뭐..뭐 봐? 오..뭐내네 안녕하세요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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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아 으 으 으 으 왼쪽 거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네 뒤로 올라오고 하나, 둘, 셋, 땡큐 조금 삐뚤어오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? 근데 지금 턱이 작잖아요 턱이 커지는 걸 봐야 돼요 오히려 지금 잘하기는 쉽지 않죠 큰 차 올라오니까요 아이고 가을에 이게 이 정도였으면 밥 먹을 때 많이 힘들어가지고 네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저 정도면 제가 빼줘야 되는 거예요? 빼줘도 돼요 이렇게 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꽝으로 꽝 꽝 그렇지 잘했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하연아? 응? 어땠어 오늘은? 괜찮아 괜찮아? 오늘 별로 안 아팠어? 첫번째 땐 조금 놀랬잖아 어이게 뭐야 아 어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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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또 은은 그 오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